요한 게시록 요한 게시록은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환상을 뼈더러에서 열거된 것이 요한 게시록이다 이런 말씀을 일전에 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환상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시록 4장에서부터 16장 21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이 환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제 4장, 5장에서 천상교회의 사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쭉 열거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중간에 막간 장면으로 삽입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몇 번 막간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게시록을 흐름을 따라 제대로 읽으시려면 6장을 읽고 그 다음 8장으로 건너가셔야 됩니다 이 7장은 이제 막간 장면이니까요 그러면 왜 게시록이 쭉 열거가 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열거하다가 이 7장의 막간 장면을 거기다가 중간에 끼워 넣었나 왜 그랬냐 하면 바로 이제 맨 6장 맨 마지막 구절인 17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견디겠느냐 이 질문을 6장 마지막 절에서 던지고 그리고는 7장에서 막간 장면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장의 위치입니다 자 어떤 대답을 주시는가 하니까요 우선 7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 여기 나오는 이는 하나님의 소유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인침에 관한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 9장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업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5절 6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업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극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구약의 에스겔 9장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그들에게 이제 바빌론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표를 받은 자들은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 게시록에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6장 마지막 구절에서의 그 질문이요 누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딜 수 있으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상징적으로 이마에 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다짐의 말씀을 7장에 문맥상 쭉 가다가 7장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확신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7장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 이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내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그게 월요일이었던지 언제였던지 우연히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할 일 없을 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채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리다 보니까 어느 한 대목에서 사극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장옥정 사랑에 살다 이런 이제 연속극이에요 우리의 김태희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장희빈 역할을 맡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한 한 2, 30분 봤을까요 한 20분 좀 넘어가니까요 앞에 하나도 안 봐도 벌써 스토리가 쫙 꿰지더라고요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장옥정이라고 하는 천민 출신이에요 그가 이제 궁궐로 그 아주 낮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제 궁궐로 입성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왕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그런 스토리예요 그 장옥정 보니까 출신도 천민 출신이고요 그 주변에서 그 당시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이 권력자들이 이 장옥정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역사를 다 알고 있지만요 아무리 권력자들이 이 장옥정을 죽이려고 애워 싸도요 털것 하나 못 건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장옥정 뒤에는 숙종 임금이 있습니다 숙종 임금이 딱 그 장옥정을 사랑하고 붙잡고 보호해 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 지금 한참 계시로 묵상하고 있을 테니까 제가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아 저 장옥정이가 이마에 표를 받은 거구나 그 이마에 표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숙종 대왕 왕에게 그가 이마에 표를 받고 나니까 아무리 천민 출신이고 아무리 권력자들이 그를 애워 싸고 죽이려고 해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나중에는 뭐 희빈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그 왕비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또 몰락하기는 하지만 제가 그 드라마를 이제 앞으로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를 말씀 묵상하는 심정으로 이제 이 이마에 표바던 사람들이 어떤 보호를 받고 사는가를 제가 보려고 이제 앞으로 계속 보기로 했는데 우리 같이 보실래요? 그러니까 매해 끝나면은 묵상한 거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농담이지만 저는 그 장옥정 드라마 그 짧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그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할 때는요 정말 막 죽음의 골짜기도 지나가고 궁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장옥정이 자기가 이제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자각하고부터는 태도가 확 달라져요 자신감이 넘쳐요 나중에는 그 왕의 어머니 이거 대비 마마입니까? 왕의 어머니에게까지 막 대들고 이 드라마니까 그랬겠지만 이게 사암족이 멸할 짓을 수슴치 않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마에 표를 받아서 그래 왕이 그를 비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고 보니까 이 10편 3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산다는 걸 확정하고 사는 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게 10편 3편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10편 3편 보니까 푸른 글씨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것을요 압살롬은 자기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려가지고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얼마나 못된 지혜가 번뜩이는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4년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4년을 준비했다가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며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치밀하게 준비한 것답게요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조차도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목숨 부지하려고 비참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 과정에서 쓴 시가 10편, 3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경이 이런 것을 1절만 딱 보면 벌써 다윗의 심장이 확 느껴지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현실이 기가 막힌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2절에 가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내적인 감정이 절망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절망감이 찾아오면 외적으로 수치심이 느껴져요 설마 뭐 그 당시 그래도 아직 다윗이 왕인데 사람들이 막 다윗 면전에 대고 저거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는다 저 망했다 그런 말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2절과 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그가 1절에서 절망감을 느끼면 온 주변 사람이 다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젊을 때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보니까요 그게 다 피해의식이에요 사람들이 웃어도 나 비웃는 것 같고요 저기서 뭐라고 모르고 수근거려도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칭찬해도 기분 나빠요 이게 나를 지금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자신감을 잃으면 온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시작한 시가 10편 3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10편 3편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마치 시커먼 어둠으로 시작한 그 새벽에 점점점점점점 여명이 밝아지다가 어느 순간 확 동이 터는 것처럼 10편 3편이 바로 그런 시예요 저는 이제 새벽형 인간이다가 보니까요 요즘에는 해가 또 빨리 뜨잖아요 이 캄캄한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점점점점 밝아지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확 밝아지는 경우를 여러 번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 10편 3편이 그런 시예요 그렇게 어두운 절망적인 감정으로 시작한 게 10편 3편인데요 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야, 이게 초반에 1, 2절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절망의 감정으로 시작한 이 10편 3편이 이렇게 확신으로 천만이니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그걸 상관 안 한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자신감으로 6절이 피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6절의 대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말씀이 뭐냐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호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요호하께 부르지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자,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딱 하나예요 그는 1절 이전에 그 현실이 과장이 아니에요 그는 절망이에요 대적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뭐냐 자기의 시선이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만 고정하지 않고 눈을 들어 어디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요호하 하나님에게로 그가 눈을 돌렸어요 눈을 돌렸더니 6절과 같은 대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참 답답한 게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1절, 2절에 갇혀 살아요 날마다 절망해요 날마다 좌절해요 그리고요 목해가 왜 어려운가 하면 그렇게 절망에 갇혀 살면요 이 수치심을 자주 느껴가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권면을 하면 그게 이렇게 마음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면 축복의 권면을 축복으로 받는데요 그거를 잘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1절, 2절에 갇혀 계시는 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섭섭하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게 나 무시하나? 여러분 그 절망적인 감정을 떨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시선을 옮겨야 돼요 현실, 절망적인 그 현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부끄러웠던 게 뭐냐 하면요 20대 초반에 그렇게 고생할 때 제가 참 미숙했어요 우선 침소봉대, 현실을 많이 과장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 어려우면 이만큼 어려운 것처럼 자살 중동을 느끼고 그러면 이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섭섭해요 형제들에게도 섭섭하고 지금 제가 가만히 평정심을 되찾아 돌아보면 제 형제들이 저에게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돌보아주고 섬겨줬는데 사람이 왜곡된 상처가 많은 게 있으면요 그게 다 바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참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걸 혹시 여러분 중에 자꾸 피해의식이 많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왜곡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오늘 예배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1절, 2절에 갇혀있는 여러분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사다리를 타고 3절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내 눈이 옮겨갈 때 6절과 같은 담대한 선포가 가능합니다 기왕 이 세상을 사는데 맨날 주눅들고 누가 웃기만 얻어지고 나 비웃는가? 말만 해도 이게 나 지금 무시하는가? 그런 주눅된 삶이 아니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신다 이런 담대함 이게 믿음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런 면에서 우리 배워야 돼요 제 부모님을 위시해서 그 어른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보릿고개 기억 다 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저도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거 아시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참 저 가사가 참 웃기는 가사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는 무슨 있으랴예요 근심 덩어리죠 온통 근심 속에 뒹굴고 살던 어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담대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느냐고요 그 왜 그러냐 보니까 2절 가사에서 힌트를 찾는데 2절을 보니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내 기도 되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두려움이 10편 3편 1절 2절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그 두려움의 웅덩이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사다리를 타고 보호자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도구로 그걸 사용했더니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가사 전날의 한숨 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내 노래 되었네 왜 노래가 됐을까요? 위기가 있는 이걸 해결해서 노래가 된 것도 있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을 들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로 탄원했을 때 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옛날 어른들보다 사실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훨씬 약해진 거예요 맨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여전히 두려움이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더 큰 한숨이 되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줄기를 쭉 피력해 나가시면서 게시록 6장에서 8장으로 건너가시면 되는데 거기에 7장의 말씀을 삽입에 넣어가지고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이 확신된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음성이 각자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뭐냐 여러분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요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임을 확신하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절해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자거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니까요 앞에서 인침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을 여기서는 흰옷 입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노주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흰옷이라는 게 참 중요한 컨셉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또 제가 본 이 필찬 교수님이 쓴 요한 게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도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정결의식 속에는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전쟁에서 흘린 피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이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이 정결의식을 매개로 해서 이것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지금 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승리를 전제로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구약에서는 물로 씻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씻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게시록 19장 8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지금 로마의 압재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 놓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게시록을 주심으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는 뭐냐? 니들 승리한다 니들 그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은 비참하게 박해 속에 빠져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그대로 망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져라 이 메시지를 드리고 주시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하나가 뭐냐? 니들이 승리하되 로마 군인들의 칼과 창, 그런 군사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팍스 로마나에 대항하는 진정한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방법으로 로마의 압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말씀들이요 결국은 그 강한 로마 군인들을 이기는 것은 주님의 사랑, 십자가, 희생, 헌신 이 능력으로 무장되는 태도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주 일날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김희아 자매 보니까 이분이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느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한 것을 어떤 성도님이 우리에게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요 이 김희아 씨는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 한쪽이 반점으로 붉은 반점으로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성안 한쪽에 스물다섯 살 때 암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얼굴에 대수술을 해서 얼굴이 이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외모지상주의 나라에서 그게 스물다섯 자매에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서 쓴 일기 일기를 책에다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육체적 고통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 보면은요 이게 뭐 울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인지 잘 모르는데요 그 다음 문장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육체적 고통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이 기억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음이 그게 정말 무너져버렸어요 그 스물다섯 대는 애띈 어린 여자아이가 지금 얼굴 여자로서 치명적이라고 하는 얼굴에 지금 어려움이 생기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아픈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왜요? 이 아픈 마음이 자기 삶 가운데 오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는 일에 이게 재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실력이래요 여러분 그 절망적인 그 상황을 오히려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도구로 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 확신된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래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요 저나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본질을 이탈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모든 지구가 다 나 중심이에요 지구가 도는 것도 나 때문에 돌고요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것도 나 때문에 있고요 봉사하다가도 날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마음이 막 그냥 자괴감에 빠지고 이러는 게 모두가 나 중심이에요 근데 이 김희아 자매가 가지고 있는 이 김희아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중심이 뭐예요? 자기 얼굴이 그렇게 다 일그러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저는 그분의 그 일기를 보면서요 헬린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그 참 좋은 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영어로 undie the healer 라고 하는 상처를 입은 사람 주님 안에서 그 상처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진정한 어떤 사람에게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나의 여호와가 의의로 너를 불러 쓴 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은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첫 번째 항목 하나님의 내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현실은 10편, 3편에 온 적들이 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내 아들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지금의 이 아픔이, 지금의 이 상처가 이것이 팍스 로마나에 대항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약한 이웃을 보듬고 섬기는 일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 내 아픔이 그렇게 성화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무슨 교회가 썩었다 대형교회 목사가 무슨 타락을 했다 이런 비난을 많이 하지만요 주변에 너무나 신실한 성도님이 많으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많으세요 제가 최근에 만나본 너무 아름다운 교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 갈마튼을 지나가지고요 거기에 오포 가는 거기에 경기도 광주예요 이야 그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한 30몇 명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요 그 앞에 전임 목사님에게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남의 교회에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내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그 전임 목사님이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그 조그만한 교회 사임하고 나가시면서요 교회에다가 퇴직금 내놔라 또 내가 이거 하는 데 투자했다 저거 하는 데 투자했다 다 내놔라 교회가 있어야 주지 그 목사님이요 자기가 성기던 교회를 상대로 법정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억대의 돈을 없으니까 교회가 빚을 내서 줘야 되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30몇 명이요 지금 이자 갚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참 좋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최근에 누가 이렇게 큰 교회에 부임하기를 원하지 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30몇 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하고 싶겠습니까 이분이 거기에 부임해가지고요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 있는 성도니까요 새벽마다 한가정 한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저는 또 찔려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한가정 한가정 진심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강단에서 마음을 담아서 설교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치유가 일어나니까 기도 응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장례를 당한 거예요 상을 당해서 이 목사님이 정성껏 장례를 다 치러주니까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요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더래요 수고했다고 사실요 저 같은 큰 교회의 목사는요 그 봉투 받으면 안 됩니다 월급 안에 장례 치러 드리는 거 성도 결혼 줄여하는 거 다 포함돼가지고 월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받으면 안 돼요 뭐 주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받습니다 부교역자들에게도 그거 주면요 다 반납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은 그거 받아도 돼요 지금 애가 대학을 다니는 애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비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봉투 사양하고는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밥 안 굶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자족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선 그 30몇 분의 성도들이 너무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그 부담스러운 교회에 그 빚도 못 갚아가지고 쩔쩔매는 교회에 그러고 있습니까 교회에 싸고 옮겨버리면 되지 이 부분에 여러분이 좀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눈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제 마음에 참 막 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없나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반주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주자 지금 주일날 예배 반주자가 없어가지고요 저기 남쪽에 사는 목사님의 여동생이 와서 주일마다 와서 피아노 반주해주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그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무슨 수로도 없습니까 나 반주도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믿는 구석 하나 있습니다 오는 이 설교도 없고 이 자리에 지금 반주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분 하나님 은혜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반주 못하는 남자들이 대답을 해요 아 그 교회에 정말 여러분 반주자 좀 가셔가지고 동생 그 멀리서 오가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텐텐텐 또 1만 성도 파송 이건 사치스러운 건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발굴하고 이런 교회를 후원하고 이런 교회를 밀어주고 그게 교회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너무 기뻤던 게요 저희가 지금 텐텐텐 열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고 난 성도들이 또 그 미자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운동하는데 벌써요 그 우리 교회에 가셨다가 그 약한 교회에 등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무슨 사업하는 사장 같으면요 내 성도 뺏기는 일이라고 내 잠을 못 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에요 요 근래에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번 항목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연애를 가지고 내면의 치유가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꺾이지 않는다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희생 이 사랑의 정신으로 팍스 로마나 이 세상의 거대한 힘 그것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십자가 희생 보혈 사랑임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괴산에 가서 섬겼던 그것을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저 동영상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의식하시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우리 모든 선도인들이 정말 우리 미셔널 처우치에 첫걸음을 내딛는 귀한 열매를 맺고 돌아왔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다가오는 귀한 열매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는 길이세요? 선물들을 가지고 과거 방문을 해 가지고 내일 마을 잔치 있는 거나 이런 거 초대하러 계세요 길을 거치고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한 분이라도 더 와가지고 같이 수지침이나 마사지 이런 거 받고 마을 잔치 참여하시고 청천교에 알아가시면 더 좋을 거 같아서 그냥 그런 거 하려고 온 거니까 그래서 올라왔어요 청천교에서 나왔는데요 마사지 같은 거를 마을 회관에서 하거든요 다시 오시면 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수하고 코킹 작업 위험하지 않으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지금 92살 계세요 작년에 제가 여름에 괴산 현장을 가서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게요 방금 나왔던 저기에 몸빼바지 입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저 어른들이요 저분들이요 교회에서 점잖은 넥타이 매고 또 밖에 나가서 점잖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노인분들 마음을 열게 하려고 저렇게 애쓰시는 걸 보니까 이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왜 그래야만 된다고요? 오늘 이 두 번째 대제 진정한 승리는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고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현해낼 때 오늘 이 세상에서 팍스 로마로 찌들어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을 녹여낼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에도 우리 괴산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요 천 몇백 명 우리 성도들이 곳곳으로 교회를 흩어져서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교회 교회들을 우리가 다 들어가서 연합을 하니까 그 괴산에 있는 교회들이 단합하는 일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 정성껏 성기고 온 그 성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열매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올여름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요 자녀 교육 저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화면에 나오는 그 어린 고등학생 대학생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에 우리의 옳은 헌신 섬김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 능력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오늘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이 깨트려지기 원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피부던 주님의 심리가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감격으로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 후렴 붙잡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게시록 7장에 일부러 삽입된 그 말씀을 거기다 끼워 넣어주시면서 하나님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는 내가 보호한다 우리 이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이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 살지라도 이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오늘도 주님의 진정한 승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주님의 그 확정된 사랑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후렴 몇 번 부를 동안에 찬양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 이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이 확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성포하십시오 주님의 자녀라 이 확신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신 분 성포하세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천만인이 나를 애호사할지라도 날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이렇게 성포하십시오 주님의 자녀라 먼저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우리 모든 자녀 자녀들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신 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포하기 원하시는 분 주 나를 보호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신 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누구 앞에서도 그립기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 원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 확신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 확신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한복소리로 합심해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식별산편에서 아버지 절망하고 좌절하던 일제위제의 다비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내가 나비스 끄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3절 4절에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그 시선의 옮겨감을 우리가 속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육전에서와 같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담배함을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담배함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말로도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담배함 가지고 이 확신 이 확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 아버님께서 바라타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가사 붙잡고 다시 한번 상부하시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 땅에 모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이 사실만 기억하세요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이 확신 가지고 비굴하지 말고 초라하지 말고 남 눈치 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며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